이렇게 황태를 이렇게 이거 하나 하세요. 너도 있어요. 정민 씨의 콤플렉션을 살 여섯 손가락 안에 꼽혀요. 멤버 몇 명이에요? 여섯 명이에요. 팔짱 한 번 껴봐요. 팔짱 한 번 껴봐요. 우리 하나 돼 웃었어 절친 두 분 정민 씨랑 승우 씨를 모시고 이번에 투어버타 강원도 투어로 떠나볼 건데요. 그럼 어디다 담아 다닐까요? 거기에다가요? 저는 핑크로 핑크로 갈 거예요? 분홍 잘 받아가지고요. 얼굴 옆에서 한 번 대봐 봐요. 자 그다음에 저는 곰돌이로 가요. 곰돌이로 가요. 그래요. 나는 다크서클이 진한 판다로 가도록 해. 하하하하 이제 올해가 다 가고 있잖아요. 내년에 소원도 빌 겸 소원의 돌탑에다가 저희도 돌듯 싸우면서 이번 여행 힘차게 한 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해 볼까요? 투볼! 앨범 싸움!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얘네 너무 속스러워서 아아 아닌데 아닌데 하하하하